신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신지원이고 저는 저의 꿈과 멘토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저의 흥미와 특히 멘토 속에 멘토가 걸어온 길, 멘토에게 찾아온 고난, 고난 극복 가정, 멘토가 전하는 말, 나와 멘토의 다른 점과 같은 점, 나에게 필요한 자세, 엔딩입니다. 저의 흥미는 그림 그리기, 영상 제작하기, 공책 수집하기 등이 있고, 저의 특기는 그림 그리기, 만화 그리기, 영상 편집하기, 운동 등이 있습니다. 저의 꿈의 희망 사연은 5학년 때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관련 정보나 그림을 찾다가 일러스트에 관심을 갖게 되어 그때부터 그 꿈을 갖고 관련 정보를 찾게 되었습니다. 외교관은 부모님의 권유를 받았고, 해외를 다니며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는 옷에 대한 관심을 맞고, 종료 모으는 것과 그림 그리기가 좋아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꿈은 외교관, 패션 디자이너, 일러스트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러스트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일러스트 레이터는 그림을 그리는 전시회에 전시하거나, 그것을 웹툰으로 하기도 하고, 물건에 그림을 넣기도 합니다. 멘토 소개로는 한국 일러스트 레이터의 흑여손님 작가입니다. 프리랜서, 게임, 원화가, 일러스트 레이터, 비앤비, 집소 퍼즐, 목다나 여인, 워라비인, 화간모 여인 등으로 퍼즐작가 활동 중입니다. 한국의 일러스트 레이터로 유명합니다. 흑여손님 일러스트입니다. 그 밖의 일러스트 레이터 작가님들은, 이 작가님들의 일러스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러스트입니다. 흑여손님의 작가님의 하신 일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전시회에 통해 수익금 전시작품과 일러스트 상품의 수익금, 전액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심토를 나누며 집에 기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흑여손님 작가님은 봉사를 많이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멘토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은 여자이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전시회에 담는다 등이 있습니다. 다른 점으로는 봉사를 한다, 그림을 잘 보인다, 전시회 같은 곳에 그림을 전시한다 등이 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자제는 어느 전액을 다 기부할 정도의 봉사정신과, 작업을 귀찮아하지 않는 성실한 그림체를 봉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